안녕하세요. 마야광 연출의 마트 옹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포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즐겁게 영화 마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승마오입니다. 마야광이라는 영화에서 마야광 2, 2, 3여곡을 이번에 연계하게 됐는데 낮에 기자분들하고 같이 처음 봤는데 정말 처음,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본 형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만큼 새롭고 매력적인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좋은 시간 되시고요. 배투나 시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의 영화 배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영화 찍은지가 작년이었죠. 이런 날, 공객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게 불구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러는데 드디어 오늘의 그날인 것 같아서 그냥 설레니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입고 검사 역을 하시는 조정석입니다. 네, 그 중에서 마약왕, 인사함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그리고 마약 근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검사 역을 맡았는데요. 저희 영화 중독성이 강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 마약은 아주 나쁜 거니까 마약은 근절하되 저희 영화 마약왕은 중독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왕의 인사함과 탈환 환장한 삶을 같이 하는 마중학 기초 성숙경 연예인 성숙경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영화 찍었을 때 생생함들이 다시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영화 관람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또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공유하고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약왕에서 이두삼의 사촌동생 이두환 역하나 같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영화가 시작할게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추운 날씨에 저희 영화를 함께 처음으로 같이 봐주시려고 이곳에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고 나가셔서 영화가 재미있다고 느끼셨어요. 주위 분들에게 붉은데 마약왕을 내가 봤는데 재미있다더라. 이런 얘기 조금씩 나누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추석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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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